대한민국 어디 한 군데 안 썩은 데가 없고 한 허술한 데가 없잖아.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. 해먹기 천고. 적임자 하나 새로 뽑죠? 무조건 복종하고 깡이는 인간. 쓰고 버려도 전혀 뒤탈이 없을 만한 인간. 아니 어떻게 이 인간이 우리 부서에 들어와. 와 왜 이런 개뼉다구가 다 있어? 말 좀 해줘 삼각! 야 삼각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